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영예의 1위는 참가 번호 2번 이기용량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 번호 2번 이기용량에게는 상금 3천만원과 부상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위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만원과 부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3위 수상자는 참가 번호 8번 박경은 양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기용량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기용량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정말 저희 언니들 슈퍼모델 언니들 저 말고 37명 언니들 진짜 4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다들 고생한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보고 계시나요? 네 부모님께 한 말씀 하실래요? 엄마 사랑해 어머님께서 지금 앞에 나오셨네요 제가 꽃다발을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예 1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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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